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선거가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재명 씨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었지 않습니까? 계양을에 출마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됐죠. 그래서 방탄당 대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양식 있는 사람들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이재명 훈련 후보와 관련된 사안들, 백평동 특혜 비리 의혹, 대장동 비리 의혹,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법인카드 유용사건 의혹, 그런 수많은 의혹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는 그런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지켜보고 있고 다른 하나는 과연 4.15 총선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대해서 수사다운 수사를 해서 소위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 두 가지를 사람들이 지켜보는 겁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걸 보게 되면 정말 지금 정도면 명확하게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확실한 그런 의지와 의도를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아리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던 아주 첫 건이었죠. 배모 씨 집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신 분로 구속영장이 개각됐다는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이제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선출이 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이 아마 당대표실을 방문했던 모양입니다. 그 자리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통화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앞으로 자주 만나자. 예방 이후에 이진복 수석은 통화하면서 빠른 시간에 만날 자리를 만들어보자. 앞으로 자주 만나자. 이 대표가 지난 28일 영수회담을 제안한 지 이틀 만에 두 사람의 통화가 먼저 성사된 셈이다.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을 보고서 머릿속이 떠올리게 된 것은 적당히 주고받고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아마 사람들은 기사를 보는 순간 그렇게 걱정을 했을 겁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일 영수회담을 거론한 대한 불쾌감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나란히 앉은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각종 수사 상황을 언급할 경우에 방탄용 회동이 될 거란 예상 때문이다. 다만 회동 석사 가능성은 없지 않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169석 야당의 협조 없이는 내년 또 예산안 중점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민생 성과를 이루면 정부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니 서로가 주고받아가지고 적당한 선에 타협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는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정의의 부재가 고착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면하고 있는 일을 일목요연하게 그런 기자들이 계속 기사를 취재를 따라가니까 한번 잘 정리한 내용을 우리가 보고 복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겹겹이 방탄 무장으로 이재명을 지킬 수 있을까? 뭐 정확하게 표현했네요. 대선 이후에 이재명 후보와 또 이재명 후보를 의무 사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핵심 인사들의 모든 행보는 결국 이재명을 보호하라. 이재명 방탄의 모든 것이 다 모아졌던 거죠. 그것을 압축해서 여기에 김지연 정치부 차장이 잘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5개월이 지난 지금 이 의원에서 이재명 대표로 두 번 직책이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재명 국회의원 이재명 당대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사실상 셀프 공천으로 당선됐습니다. 가까운 의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까지 출마해서 결국은 8월 28일 민주당 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보호해야 돼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닥부터 시작해서 악착같이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자기가 이번에 방탄만 되면 다음은 대권은 무난하게 된 것이다. 또 그곳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씨도 그 시나리오에 적극적으로 베팅하겠죠.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장악되어 있는 상태니까 지금의 뜬금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선거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으면 당선되겠죠. 그걸 또 정치 초거리 발달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송영길 당대표는. 그걸 잃기 때문에 자기의 지역구를 선뜻 뭡니까? 이재명 후보와 함께 넘기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이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먼 시각에서 그냥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가장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인 거죠. 정치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인 거죠. 송영길 당대표가 그런 자기의 지역구를 선뜻 넘기는 걸 보면서 저 양반은 저렇게 지금 계산을 이미 5년 후를 계산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도 생각 많이 하셨죠? 선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방탄 논란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의원 배지의 원내 일당 대표로는 부족했는지 개딸들은 부정부패로 기소돼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원 개정까지 청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의 공소시효 종료가 임박했기 때문에 미리 사전 조치를 취해놓으려는 노골적인 요구였습니다. 덕분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더라도 자기가 의장을 맡는 당무위원회를 연 뒤에 친명 최고위원들과 함께 스스로를 정치단합의 희생양으로 판단만 하면 됩니다. 하하하하. 정말 치밀하죠.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권력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은 우파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씨가 마지막까지 권력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벌써 윤석열 씨는 권력이 그냥 레임덕처럼 그렇게 허물허물 오징어처럼 바뀌었는데. 지금 준비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찬 거죠. 새롭고 맺은 친명 지도부도 출범하자마자 개딸들 못지않게 이재명 지키게 해란이 된 모습이다. 첫 번째 공식 최고위원회부터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범인카대 유용 의혹에 맞서 그럼 김근이도 턱그마라는 카네를 꺼내드렸으니 앞으로 볼만할 것 같다. 수석으로 당선된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장에서 이번 전당대의 결과는 내부 총질 중지 총군은 밖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라는 메시지라면서 비명기에 대한 공개 경고까지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권력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가면서 아마 이 방탄을 성공시키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줄을 서겠죠. 선거는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그냥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 정부다. 우파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그게 뭐 눈앞에 검새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방탄만 성공시키면 되는 거죠. 이재일님이 정의의 칼이 너무 먹히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렇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